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눈에서 알아요. 더욱이 스타일인데. 눈에서 한 번 안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스모그 들어가면 숨 쉬는 것도 힘드실 수 있으세요? 들어가요? 진대적으로 다크하는 게 더 좋아요. 약간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 거죠? 물미엄 느낌? 약간 뭐라 하죠? 약간 다크한 느낌은 뭐라고 하죠? 다크한 느낌이죠? 맛있습니다. 우유탕. 우유탕 따뜻해요. 약간 승봉구도 있고 우유도 있고 약간 뭐지? 멋있는 것 같습니다. 약간 탈페적인 느낌.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저희 둘이 찍은 거잖아요. 아 그렇죠. 빅보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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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찍었는데 그렇죠. 그래서 더 잘 나온 것 같아요. 와 황. 떨고 있니? 어디가? 어? 나도 날로. 나도 날로. 아 차가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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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 한번 하라고. 뭐라고요? 파이팅이요? 네. 메리스 하나 둘 셋. 파이팅. 부 certainty. 쁄리로 해차. wins. Werfpu City. Derger 1-10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히려 더 심플하게 해도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저말에 저희가 우거했었는데. 꼴등이야. 저는 의외로 본 거 아니에요? 나 나오기만을 바라고 했었잖아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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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오시고. 퍼펙트 많아. 좋아. 좋아. 너무 잘해. 올라올게요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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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좋아요. 좋아. 좋아. 잘했어. 좋아요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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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! 지갑같이 코! 많이 먹어야 돼. 코 하는 거 같아. 흠, 흠, 흠! 워낙 워낙 5. 5. 오우 나이스 좋아요 발레 하듯이 그렇지 좋아요 5. 쪼금이 했어요? 한 시간 걸린 것 같은데? 아 너무 아 이게 숨 참는 건 괜찮은데 앞뒤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킥 마그로 돌아오겠습니다 다리를 이렇게 하면 이 정도의 기본은 다 여기 있어야 됩니다 이 친구들을 지금 몰라가지고 혼나고 있는 모습을 두고 계십니다 그렇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옆으로 붙들여서 뒤로 붙뚝 밀어서 뒤로 붙어 올라 발에 어떻게 해? 발 포인 그렇지 어 발 빨래 잘했어 네 척축 빙겨줘 그렇지 유용한 느낌 이렇게 발 자 크루즈업 끝 지금 아마 다 뒷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에이스의 수중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멤버들이 수영을 좋아해서 잘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저희 지금 시간이 네 지금 시간이 10시밖에 안 됐어요 10시도 아직 안 됐는데 10시도 안 됐는데 지금 끝난 거면은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저희가 저번에 했을 때 꽤 걸렸거든요 저랑 준희 형이 근데 지금 10시 5명이서 10시에 끝났어요 뭐 12시인가 1시쯤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에이스는 물에 이제 특화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앨범 앨범에 이게 지금 다 다섯 명이 다 실리거든요 도깨비트 두 명밖에 없으니까 어 뭐야 왜 두 명밖에 없어 그래서 진짜 따라할 수 있으면 좋겠다 했었던 분들이 이번 앨범 딱 구매하시면 바로 그냥 이거구나 에이스 5인이 수중 촬영을 했구나 너희들이 우리 초이스들을 위해 이렇게 노력을 해줬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초파가 제일 준비한 법 한 234인분이 없더라고요 아예 비꿈치가 나와있습니다 아예 비꿈치가 나와있습니다 30분 갖고 가면 될 거예요 퇴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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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퇴근